부르셨습니까? 응, 1분 후에 호수여대 출동한다. 마, 많이 따가워요? 어떡해. 결국 이렇게 만나네. 잡으려고 베를린, 미넨, 프랑크프레바. 이상 널 쫓다가 죽을 뻔했어. 장아! 총 3포인트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. 지금부터 이 현장은 내가 지휘한다. 최우선 임무는 따님 구출이다. 임수호, 내 말 들으리나? 성문 앞에 군용 전화기를 갖다 놓았다. 여기서 나가려면 놈들과 협상을 해야 돼. 동무가 나로 뭐해? 야, 그냥 조금씩 싸서 말리면 안 되냐? 따라 나가. 밖에 전화기 있을 거야. 갖고 들어와. 어떤 생각 했다가 네 애인이 죽어. 뭐한 듯이? 알간대. 내 나한테 술취니밖에 없다. 파트 갖고 왔나? 나옵니다. 임수호가 아닌데? 임수호는 뒤에 있습니다. 임수호는 뒤에 있습니다. 빌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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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2명이 여보 사라져요. ина와 2명고. 이라면 이 кую. plugs. 그 Turns. 이 시간부로 현장에서 퇴출하다. 현실에서 근신토록해. 회장님!